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몰라선 안되는 질소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 물생활을 하면 이유를 모르게 계속 물고기가 죽고 어학물이 더러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들으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물이 왜 썩고 오염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어항이 뭐가 있죠? 바닥재도 있고 수초도 있고 물고기도 있겠죠? 이 어항 속의 구성원들은 처음에 한번 세팅하면 대부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수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할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항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단백 고지방에 사료가 투입되는 거죠 이 먹이주기가 어항에 일어나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이 사료는 95% 정도는 물고기가 섭취할 거고 나머지 5% 정도는 물고기의 되새김질 같은 행동으로 가루 형태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도 되면 이 물고기가 사료를 배설물 형태로 어항에 남기겠죠 배설물과 썩은 사료는 암모니아라는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모든 배설물이 있는 물질인데 생물에게 아주 해로운 물질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푸세식 화장실에 아이가 빠져서 독이 올랐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쨌든 암모니아는 냄새도 지독하고 생물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암모니아 형태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물에 용해되면서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돼요 쉽게 말해서 물에 녹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늄은 물고기들의 아가미 호흡과 삼투합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암모늄은 5mg per litre 그러니까 물에 1리터에 5mg만 녹아 있어도 물고기들에게 치사량이 해당하게 돼요 5mg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사료만 물에 녹아도 물고기들이 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이 독성이 강한 암모늄을 독성이 좀 덜 강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생물이 있습니다 암모늄을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은 니트로소모나스라는 미생물로 대표되는데 이제부터 쉽게 소모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소모나스는 암모늄을 소화해서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변환시켜요 아질산염은 독성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물고기들에게 해로워요 근데 또 너무 고맙게도 이 아질산염을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트로박터예요 쉽게 박타라고 부를게요 이 박터는 아질산염을 질산염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질산염도 물고기들에게 좋은 물질은 아니지만 최초 암모늄보다는 훨씬 독성이 약해졌죠 자 여기까지의 과정 암모니아가 암모늄, 아질산염을 거쳐 최종적으로 질산염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질산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항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소모나스와 박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고기 키우는데 매우 필수적이고 아주 고마운 미생물들이죠 이 두 미생물은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어서 먹을 암모니아와 산소만 있다면 어디서나 아주 빠르게 번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족관에서 파는 박테리아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소모나스와 박터 두 미생물을 50%씩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의 어항이든 어떤 운영 방식이든 이 소모나스와 박터는 어항에 반드시 자리잡고 있어야 하고 질산화 사이클은 어항에 꼭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어항에서는 절대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모든 과정을 잠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항에 사료가 투입되고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 암모늄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이 암모늄 수치가 올라가면 암모늄을 주식으로 하는 소모나스 미생물에 의해서 아질산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질산염 수치가 올라가면 아질산염을 주식으로 하는 박터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질산염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질산염의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되고 우리는 부분적인 물가리를 통해서 질산염의 수치를 희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잡혔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 질산화 사이클의 균형이 잘 잡혔다 암모니아와 미생물 간의 균형이 잘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키우신 분들이 어항 청소만 하면 물고기가 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항 청소한다고 모든 구성물을 다 꺼내서 박박 닦고 새 물을 넣어주면 고마운 미생물 소모나스와 박터가 같이 씻겨나가게 되고 독성 물질인 암모늄을 해소하는 정화력은 갑자기 매우 약해지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음날 암모늄 쇼크를 받고 빚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모나스와 박터 참 고마운 생물이죠 이 두 생물을 어떻게 어항에 많이 잘 살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 충분한 양만큼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물잡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암모니아와 미생물 사이에 균형이 잡혔다라고 해서 물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물을 정화해주는 질소사이클 그리고 이 질소사이클을 수행하는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어항에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미생물은 아주 작아서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무엇이 충분할 때 번식하나요?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음식, 세 번째는 살 집입니다 미생물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면 아주 빠르게 번식해서 단 며칠이면 제법 여과력을 갖춘 질소사이클을 만들 수 있어요 세팅 초기의 어항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산소가 물에 잘 녹는 조건은 낮은 수온과 넓은 수표면인데요 그래서 저는 세팅 초기에 수위를 좀 낮게 해주기도 해요 수위를 낮추면 물의 양 대비 상대적으로 수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산소 유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죠 이 미생물들에게 음식은 암모늄과 아질산염인데 모두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에서 나와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미생물이 상당수 증식하기 전에 너무 많은 물고기와 사료를 넣어주면 미생물이 증식하는 속도보다 암모늄의 축척 속도가 더 빨라져서 물고기들이 폐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팅 초기에 물이 잡히는 기간 동안에는 한두 마리 정도의 물고기만 넣고 또 아주 소량의 사료들을 투여해주면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미생물이 증식할 때 세 번째 조건은 어항 내 표면적입니다 미생물의 집이죠 우리는 어항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표면적을 아주 넓혀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어항이 알아서 독성물질을 다 정화하는데 물갈이는 왜 해주냐 우리가 어항에 물을 갈아주었던 이유는 질산화 사이클의 최종 산물이었던 질산염을 희석해주기 위함입니다 보통 어항에서는 이 질산염을 없애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질산염은 계속 물속에서 축척이 되어요 암모늬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만 이 질산염도 계속 쌓여서 누적되면 물고기들이 괴로워하고 또 매년 약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항을 더럽게 보이게 하는 이끼, 녹색 이끼, 갈색 이끼 이 이끼들의 주식이 질산염이기 때문에 질산염이 계속 쌓이면 어항이 이끼들로 인해서 금방 더러워 보이죠 이 질산염을 희석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30%씩 부분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또 어항물이 갑자기 뿌옇게 탁해졌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어항을 세팅하고 나면 어항이 갑자기 하얗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백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많은 수의 미생물이 갑자기 사멸하면서 생깁니다 질소 사이클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보통의 경우 급일을 멈추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데 3일 이상 맑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30% 정도 부분적으로 물갈이를 해줌으로써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백탁이 왔는데 물에서 강한 비린내가 동반되는 경우는 이건 물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물을 갈아주는 등 긴급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정 개체수를 지키는 것과 급이량을 절제해 주셨다면 물이 깨질 염려는 매우 적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세팅 초기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운영한 어항에서 백탁이 찾아왔다면 급이량을 줄이라는 신호를 하시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항에 살아있는 수초를 식지하면 질산염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수초를 포함한 모든 식물은 질산염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습니다 수초에 조명을 세워줘서 광합성을 해주면 수초는 성장하기 위해서 수중 있는 질산염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다만 어항 내 질산염 수치를 유의미하게 줄여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초의 종류 자체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종류에 된다는 거예요 수초를 통한 질산염의 소모 속도는 수초의 성장 속도와 비례합니다 빨리 성장하는 수초일수록 질산염을 많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실험 끝에 성장이 빠른 몇 가지 수초들을 추려봤습니다 발리스네리아, 검정말, 나자스말, 하이그로필라류, 르드위자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상 수초들 이 종류의 수초들을 잘 조합해서 식지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질산염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항의 독성물질인 암모니아를 제거하려고 물갈이 할 때 바닥지에 있는 배설물을 치우거나 물갈이의 양을 80%씩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어항을 유지해야 한다면 매일매일 환수를 해줘야 될 겁니다 환수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고기가 사는 모든 어항엔 질소 사이클이 견고히 잡혀 있어야 하고 암모니움은 발생하는 즉시 미생물들에 의해 소모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어항 안에서 이뤄지는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비록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항 속 생태계 순환에 맞춰서 물고기를 잘 돌본다면 물생활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고기의 특성들을 공부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왓교